개인어린 일은 없다고 내 탄력은 끝이 아니라고 아픈 비가 해왔어요 오늘 진짜 선곡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중요해요 저희는 기차 여행을 떠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르게 되는 곡은 세계로 가는 기차 제가 또 원곡을 한 번 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죠?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흙을 풀고 가야 하는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이제는 정말 변화야 가는 길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약간 기장 같은 기관장 제목처럼 지금 시국이 여행을 많이들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인터뷰할 때 첫 번째 순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 4번 정도 하면 앞에서 좀 즐기기도 하고 딱 4번인데? 그런데 앞서 무대되니까 지금 저희가 했던 연습과 계획들이 다 잘못됐다 지금 그야만으로 열사한 계획들을 세우고 위주로 더 깜찍하고 저희한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역시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 계획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2번이었어요 알리 알리였습니다 내리실 분은 웬만하면 내리지 마세요 오늘 음악 세계여행은 어디어디로 가나요? 네, 먼저 시작은 또 스페인 뭐 다 있어요, 또 나라가 그다음에 이태리의 잠시만요 그다음에 뉴욕의 다시 여의도 여의도 쑥쑥쑥 자, 포르테 두 번째로 무대